안녕하세요. 영어과의 이장우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고1 문제이고요. 고1 문제 3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만화가고요. 이런 뉴스의 만화가인데 만화가의 고용 미래가 예측하기 어렵다. 요즘 만화가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죠. 그런 내용이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뉴스페이퍼 산업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한 후에 만화 직업들이 다시 성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때 그랬던 수준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만화가들이 다시 그들의 직업을 포기하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런 내용이고요. 처음에 1번은 문장 구조를 봐야 됩니다. 보통은 주어동사, 보어,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쓸데없는 문장이 나와 있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만화 직업들이 다시 성장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들이 한때 그랬던 수준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대동사 받을 때 비동사냐 그 다음에 어두 더즈 디드 조동사로 받느냐 이걸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윤정 선생님 제가 포인트 잘 잡았나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직업으로 인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신청자가 인터넷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고용주는요. 사장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 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바깥으로 걸어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포인트를 대명사냐 자 재기대명사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주하고 목적과 같을 때는 무슨 무슨 셀프 해갖고 재기대명사를 쓰게 되죠. 주하고 목적과 같을 때는 그것을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내용은 용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용기가 그 안쪽에서 내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용기에 대해서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그것은 사람이 확실하게 이렇게 서있을 수 서있을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통과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 용기라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개인적인 그 편안한 존이죠.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딛을 수 있는 있게 만들므로써 당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극복하게 만들어준 만들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폼하고 펌니의 차이점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여기 대절 다음에 여기 주어가 나왔거든요. 미래 고용미래 그 만화가의 고용미래는 주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서가 나왔습니다. 여기 목조어가 나왔죠. 투프리득트 다음에 잇이 나왔는데 이것은 쓸데없는 게 되겠죠. 만화가의 고용미래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고용미래죠. 그러니까 지워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자 is hard to to predict 자 이 시 쓸데없는 문제이니까 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설명은 했고요. 비동사냐 조동사냐 조동사냐 이걸 보면 되겠는데 희진쌤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맞나요? 다른 걸 바꿔줘야 될까요? 과거니까 디드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루를 받는 걸까? 옛날에 성장했던 그 수준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일까요? 네 3번 보겠습니다. 3번에서 여기 보시면 그 사장님이요 그 시기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사하다고 인터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그를 그가 걸어나가게 한 거죠. 사무실 바깥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죠. 사장님이 걸어나간 거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철수님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사장 젊은 사람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도 안 하고 감사하다고 말했고 걸어나가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사장님이 아니니까 힘이 맞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확고하게 서 있는 거죠. 스탠드 다음에 효용사로 봐서 저는 저는 이제 펌이 전체적인 문장에서 동사를 꾸며줘서 포인트를 제가 잘못 잡았고요. 전체적인 동사를 꾸며줘서 펌이라고 봤는데 스탠드 펌 확고하게 서있었다. 확고하게 서있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 용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고하게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가능하게 해주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통과하게 통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펌이 맞겠습니다. 비동사의 뜻이 레벨이 나오고요. 관계부사 외우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워에 워가 있었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그냥 워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